신나게 할 거고요. 오늘은 약간 그... 편곡 버전을 조금 정했어요. 편곡 버전이 보통 일반 버전이 아니고요. 약간 화계장토 버전. 편곡 버전이니까 흥미 주체가 안되는 대로 나오고 있어요. 편곡을 좀 많이 나오고. 굉장히 신나게 할 거 때문에 가구를 단단히 해주세요. 너무 주면서 주체가 안될 수 있어요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어디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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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